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전달드릴 소식도 전기차에 대한 소식인데요 2021년에는 국내외 브랜드를 막론하고 정말 다양한 전기차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윗 브랜드의 전기차도 기대되지만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에서 출시하는 전기차가 더욱더 기대되는 건 모두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수입차 대비 낮은 가격과 유지관리의 편의성으로 인해 국산차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올해 가장 기대되는 세대의 국내 브랜드 전기차 아이오닉5와 기아 CV 그리고 제네시스 JW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려볼까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셋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 오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저에게 의아하게 느껴졌는지 저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시죠 2020년까지의 전기차 즉 지금까지의 국내 브랜드 전기차는 모두 내연기관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된 전기차였습니다 대표 주자로는 코나 EV, 소울 EV, 니로 EV 등이 있죠 코나 EV 같은 경우 1회 충전으로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스펙으로 출시되면서 전기차 시장의 대중화를 앞당겼는데요 최근에는 지속적인 화재로 인하여 리콜까지 진행했지만 리콜을 받은 코나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연이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안전과 더불어 전기차로서 충족시켜야만 하는 특징으로는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와 충전 속도일 것입니다 코나 EV를 포함한 이 차량들은 기존 내연기관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배터리를 많이 탑재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 결과 전체적인 효율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델들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2021년 현대기아 자동차에서는 전기차 모듈화 플랫폼인 e-GMP를 개발하여 올해부터 출시되는 대부분의 전기차들에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대표 주자들이 바로 2월에 공개된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CV 그리고 제네시스 JW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작년에 GV80과 G80, G70 그리고 GV70까지 엄청난 내연기관 신차를 쏟아냈다면 올해는 두 가지의 순수 전기차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JW와 제네시스 E-G80 모델이죠 이 G80은 G80을 기반으로 제작된 순수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GMP 플랫폼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JW와는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GV70을 기반으로 한 이 GV70 또한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GV70은 내년 상반기 정도는 되어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올해 말에 만나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전용 모듈화 플랫폼인 이 GMP가 적용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1회 충전에 5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며 다만 이 기준은 WLTP 기준이라 국내 기준 적용 시 소폭 달라질 수 있고요 단 5분만 충전해도 100km의 주행이 가능한 충전량이 채워지고요 18분 충전할 경우 배터리의 무려 80%가 충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넓고 낮은 배터리 구조로 인하여 캐빌룸은 더욱 넓어지고 다양한 공간 활용 또한 가능해집니다 아이오닉5의 휠 베이스가 3m가 되는 것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기존 전기차에선 불가능했던 전력을 내 차에서 외부로 보내는 V2L 기술까지도 지원되기 때문에 전기차 자체를 보조 전력으로써 사용도 가능해집니다 더불어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배치되어 회두성과 고속주행 안정성이 좋아져서 내연기간 대비 만족스러운 주행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 GMP 플랫폼의 다양한 이점들로 인하여 2021년에 출시되는 전기차들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 올해 출시되는 국내 브랜드 전기차들에게 조금 의아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기아자동차의 CV 가칭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JW까지 모두 CUV 크로스오버 차량이라는 점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오랜 기간 선호해 왔던 세단도 아니고요 요즘 차박 열풍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SUV 장르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할 수 있는 CUV를 한 모델도 아니고 무려 브랜드만 달리해서 세 가지 모델이 출시된다는 점은 조금 의아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이오닉5는 현대 포니의 아이덴티티를 계승해서 현대적으로 해석한 디자인으로 출시했다고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매체를 통해 흡수해서 그런지 디자인도 괜찮게 느껴졌고요 크게 의아하진 않았습니다만 사진을 통해 기아자동차의 CV와 제네시스의 JW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유사한 실루엣을 가졌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사진이 기아자동차 CV와 제네시스 JW인데요 어느 쪽이 CV이고 어느 쪽이 JW인지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특히나 위장막 사진으로 본다면 같은 차량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비슷한데요 물론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휠 디자인 등등의 차이가 있고 인테리어 디자인 또한 많은 차별화가 존재하겠지만 분명 엄연히 브랜드가 다른 차임에도 불구하고 익스테리어가 주는 실루엣은 거의 똑같은 모습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의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GMP는 전기차 모듈화 플랫폼입니다 모듈화 플랫폼이라는 것은 한 가지 플랫폼을 사용하여 컴팩트가 붙어 SUV 혹은 트럭까지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다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해외 브랜드를 살펴보면 제네럴 모터스, GM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EV 플랫폼을 개발하여 첫 순수 전기차인 캐딜락 리릭을 출시하였고요 해당 EV 플랫폼을 통해 소형차부터 트럭까지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폭스바겐 또한 EV 플랫폼인 MEB 플랫폼을 개발하여 소형차부터 벤까지 제작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한 가지 플랫폼을 통하여 다양한 세그먼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2021년에만 현대, 기아, 제네시스 이 세 가지 브랜드에서 세 가지 차종이 나오는데 모두 CUV라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아쉽고 어색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세단과 SUV 그리고 CUV 이렇게 좀 다양하게 선택의 폭을 넓혀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세단인 모델S와 모델3 그리고 SUV인 모델Y와 모델X까지 출시했는데요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는 EV 플랫폼은 스케이트보드를 닮았다고 하여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으로도 불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현대, 기아, 제네럴 모터스, 폭스바겐 등등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이러한 스케이트보드 방식의 EV 전용 플랫폼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스케이트보드 방식의 플랫폼은 내부에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도 되지 않아서 효율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앞으로 2년 뒤 새로운 플랫폼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바로 셀투바디라고 불리는 새로운 EV 플랫폼입니다 뼈대와 배터리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뼈대에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새롭게 적용할 플랫폼을 일론 머스크는 비행기 날개에 비유했는데요 비행기 날개 속에 있는 연료 탱크를 없애고 비행기 날개 자체를 연료 탱크로 만드는 방식이죠 그렇게 되면 연료를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또 하나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휴대전화 초창기 시절에는 배터리가 엄청 컸고 무거웠으며 오래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후 배터리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서 크기는 점차 작아졌고 얇아졌으며 탈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졌죠 이때 당시 일체형 배터리인 아이폰을 쓰던 친구가 있었는데 충전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배터리를 두세 개씩 들고 다니면서 이게 훨씬 편하지 않냐면서 놀려대던 기억도 나는데요 현재는 비약적인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모두 일체형을 쓰고 있으며 성능도 좋아졌고 엄청 얇고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2022년부터 생산되는 모델 Y에는 셀투바디 방식의 유니바디 구조를 가진 차량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바디와 배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 단계부터 플랫폼에 배터리가 탑재될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공간 효율은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극대화 될 것이며 차량 무게와 부품은 더욱 줄어들게 되고 배터리의 효율은 더욱 더 높아지게 되겠죠 아니 완성차 업계들이 이제 좀 따라올만 하면 또 멀어지고 500km의 주행거리를 만들면 800km대 모델 S를 만들어 버리고 제로백 1.9초를 만들어 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플랫폼의 혁신까지 또 한 번 이뤄내는 정말 놀라운 테슬라의 기술력입니다 만약 테슬라 모델 Y를 산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2020년에 사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2021년에 출시되는 국내 브랜드 전기차 세종은 왜 모두 CUV로만 출시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리다가 결론적으로는 테슬라의 신기술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기술력으로만 본다면 정말 테슬라를 따라잡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현대 기아차는 국내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풍부한 옵션들을 잘 또 뽑아내고요 테슬라보다는 높은 마감 품질과 퀄리티를 또 보여주긴 하지만 또 제네시스는 품질로 계속 이슈가 발생하는 걸 보면 제네시스도 아직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이고요 현대 기아 제네시스도 이 GMP 플랫폼이 처음 적용되면서 아무래도 초반에는 조금 이렇다 할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올해 출시되는 전기차에 대한 다양한 소식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